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침묵을 하는 거죠. 대통령의 이름 특성이나 장점 같은 걸 미뤄보게 되면 지금 정도로 마이크 잡고 더 세게 이름 외쳐야 되거든요. 필수 의료인력의 확중과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천 명을 증가시켜야 됐는데 불구하고 2025년도에 유감스럽게 1,592명인가를 증가시켰습니다. 2026년부터는 더욱 가열차게 올해 못 뽑은 500명까지 되어가지고 2,500명을 뽑아서 제가 처음부터 염원했던 1만 명의 의사증은 확보를 이루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여러분들에 협조해 주시고 의료계획의 대망을 달성하게 해서 무한한 지원과 갈채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 될 건데 초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 오게 되면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성향을 미뤄보게 되면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시기를 좋아하니까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성공했는데 확실하게 뭡니까? 의사 집단을 까부시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열화같은 성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조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산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셔가지고 배산메디칼내과 원장을 하시는 김홍식 의사선생님께서 30년차 내과 개원입니다. 글 쓰시는 제주가 아주 뛰어나 시네요. 이거를 오늘 여러분과 공유해야겠다. 보시면 이렇게 샷 마우스 왜 입을 다물지? 이거를 기구한 겁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전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름 보시죠. 김홍식 내과 개원입니다. 담화 발표하고 기자회견하며 언론에 노출되던 때마다 의과대학 정원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한 달 가까이 정원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24일에 전공의 처벌을 유연하게 대처라고 지시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사항을 늘 보고받고 있을 테고 특히 의과대학 교수, 필수의료전담 교수들이 의과대학을 떠나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필 의료 사태가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점에 그렇게 혼자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던 대통령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입을 굳게 다무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나설 자신이 없는 거죠. 다 들통이 났으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나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래 것들 이름 나설가 해주는 거고 지금은 본인이 이름들 나설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왜 미천이 다 드러났으니까. 그게 핵심인 거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보여주기가 아니라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내년도 의과대학 입시와 교육의 답이 없습니다. 6개월 내에 교육인파를 구축하는 불가능합니다. 공권력으로 의학 교육 평가안을 뒤집어 엎는 것은 의료계의 거센 장을 부를 것입니다. 서울의 빅파입을 비롯한 중병의 경영 부실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충원은커녕 기존 교수들조차 대학교를 이탈하는 교육현장 공백에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답니다. 아무리 막가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가셔야 되니까 부담을 느끼고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겠죠. 머리가 복잡하고 급도 좀 날 겁니다. 너무 깊게 들어와 버렸고 후퇴하자는 여러분들 존심 상하고 밀어붙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점점 수령에 빠지겠죠. 점점 수령에 빠지겠죠. 예리하게 보신 겁니다. 부산에서 여러분들 뇌과 개원이라 하시는 30년 개원이라 하시는 분입니다. 국민들이 의과대학 정원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의료현장에 무너져가도록 의대 입학 정원 증가에 집착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원치 않습니다. 늦었다 싶을 때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입틀막하고 귀에 엿보게 할 때가 아닙니다. 은퇴할 날이 멀지 않은 저 같은 의사는 의과대학 정원의 악영향을 경험할 기회가 없겠지만 의대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교육현장이 초토화되어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들을 가르쳐야 될 교수들도 많은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해마다 3천 명이 배출되는 의사 수도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과잉한데 한 해 1,5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더 밀어넣으면 항우 10년 이후에는 국민 1,000명당 의사 수가 4.3명 이상으로 추정되어 자본주의 의료 국가 중에서 독보적으로 의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급증한 의사들은 환자가 없는 지역을 기피하고 모두 수도권으로 모여들 것이고 수입도 떨어지고 월라벨이 없는 필수 의료를 기피하고 비필수 쪽으로만 몰려서 의사 공급 과잉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되어 활동할 때쯤에는 의료 현장이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생률이 0.6인 상황에 의사를 매년 1.5배로 더 내놓으면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더 이상 제가 논평을 할 필요 없이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뭐 이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여러분들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양반들이 무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전문의들도 대학병원을 뛰어나가는 판에 전문의 중심병원을 추진해가겠다고 복지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부산내과 개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대통령 경로만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이 문헌과 안전불감은 식물위관에 가깝습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 를 받고도 이만큼 양호한 건강지표를 달성한 의사들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더 이상 의사에게 희생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천안 순천항병원의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 그 정도 규모면 언급의료가의 9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공의가 빠진 다음에 5명의 전문의가 돌린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그만두고 축소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병원이 왜 그렇게 적은 사람을 돌렸겠습니까. 돈이 안 되는 거 아니까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데니까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낙수 효과를 가지고 접했으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에 충남권의 응급의료센터가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폐쇄됐다는 이야기를 보고 김홍식 배산메디칼내과 원장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카드 돌려막기는 신용불향자의 마지막 버티기입니다. 대출 롤옵을 위해 빚을 빚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돌려막기할 정도로 몇 군데 안 되지만 응급의료센터가 앞으로 이런 응급센터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의 강압으로 의사를 내놓는 병원조차 앞날을 잔낭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응급의료체계가 정체가 됩니다. 배드 데트가 되는 것입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다른 응급실로 간다 하면 총량의 법칙이 적용되겠지만 문제는 응급의료과 교수들이 대학을 버리고 개원위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개업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다수 들어있기 때문에 교수들 특히 젊은 교수들 사이에 개업을 하려면 이번이 마지막이란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내부 정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할 수가 없는. 무엇보다 주치자나 불량배가 매일 들어오고 경질환자가 침상을 차지하고는 의사 오라가라는 탓에 전문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근무의 보람이나 안정을 찾지 못했다. 대학병원은 노동강도에 비해 보수마저 박봉이라 만족감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박봉일 수밖에 없죠. 숫가가 낮으니까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마 봉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을 겁니다. 대학병원에서 비필수 전문가 교수에게 응급실 당직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교수 돌림으로 때우는 당직은 대학 교수로 하여금 허탈가마저 느끼게 됩니다. 까마득한 ER 인턴대 기억을 대살려 환자를 처리한 것도 고역입니다. 정부의 무리수가 병원을 떠나지 못한 교수들에 돌아갑니다. 무리한 당직과 무리한 진로 요구 가르쳐야 될 확신과 전공인은 없어지고 교수로 자긍심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이제 떠나야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정부의 돌려막시 땜지는 결국 몰락을 부채질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필수의 인력가에 여러분들 견딜 수 없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과대학의 교수 사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게 무슨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까 소위 제3차 진료기간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인 겁니다. 그러나 정부 관리들은 마지막까지 이걸 덮을 겁니다. 수술 일을 못해가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까지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나 착하게 이렇게 이러면 뭡니까 30년 개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에 돌려막히실 땜지는 결국은 몰락을 부채질할 겁니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이번이 마지막 개다 필수 의료과에 종사하시는 젊은 의사분들은 떠날 인센티브가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크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매질지간과 7월 19일 의협신문입니다. 병원 떠나는 교수들 제자가 없는데 교수 타이틀의 의미가 없다. 예년과 확실히 다르다. 더 많이 빠져나갈 것처럼 보여서 두렵다. 교수로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수를 내고 병원을 떠난 상황이 장기화되며 수련병원 교수들의 이탈 현상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대왕은 19명 양산부산대병원 14명 부산의대에서만 33명 교수가 사직했고 경상대병원도 15명이 떠났다. 울산대병원 5명 아주대병원 4명 춘남대병원 3명 전임 교수보다 진로교수 임상교수 비교적 젊은 의사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 그거를 병원 떠나는 교수들이라는 기사를 보고 김홍식 교업위께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의대생이 없고 전공의가 없으면 의대 교수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지도와 수련지도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사태가 한두 해로 끝날 문제도 아니고 당나라 군대처럼 밀려들어올 신입생을 가르치기도 비현실적이라 교수가 대학의 애착을 가지고 남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교적 전업이 좋은 젊은 교수들이 먼저 나가면 업무가 가중될 중진 교수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남은 교수는 조만간 은퇴할 원로 교수들뿐일 것입니다. 의대 교수 공비 현상은 빠르게 드러날 것입니다. 의대생 전공의로부터 중진 교수까지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정부 대책이 이슬리가 만무합니다. 무슨 수로 교수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민간 의료기관과 폐의 싸움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애국심에 업소할 것입니까 겉으로 진료가 잘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내부는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중증지로 비상이란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 그제사 시국토론인이 심청지전이 난리가 나겠죠. 교수들에 떠나간 의과대학 병원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국가경영이란 것이 그냥 천수답식인 겁니다. 비 오면 농사 짓고 미리 준비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준비 작업을 윤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의료 분야뿐만 아닐 겁니다. 국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가 대부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야 그때 정신 차릴 겁니다. 수술할 사람이 어디 갔냐 이렇게 알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